네 여기가 그 세븐... 세븐포스? 그... 일곱 개의 폭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 지금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머리가 무거운 거였더니 헬멧을 안 벗은데... 다시 가야겠어 모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낮인데도 이렇게 울창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무들이 아 정말 좋다 네 스파입니다 장글의 특징이죠 이런데 모기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걷다 보니까 무기는 없는 거 같고 아... 지금 보니까 계단이 끝도 없네 만만찮게 봤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 오토바이도 세워놓은 거 보니까 오토바이도 올라올 수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이정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367 스텝을 더 가야 된다는 얘기네 아... 가방이 4킬로짜리만 아니었으면 날아갈 텐데... 아... 원래 등산은 잘하는 거 하거든요 군대에서 2년 2개월 동안 산타는 부대였어요 그 전에 제가 2년동안 신문배달 됐었고 새벽마다 사이클도 좀 탔거든요 하체는 튼튼해서 자신 있는데 다리가 많이 겹질려가지고 다 쓸모가 없게 됐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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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방문자들은 여기 와서 다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거의 약간 유럽 같은데? 하... 한국보다 쓰면은 뭐... 보호 이런 철장이라든가 난관없이 여기 만들어 놨다고 사회적인 욕을 먹을 텐데 저렇게 트래킹 하신 분들도 있고 아... 야... 여기는 화장실이 돈 안 맞는다 거의 대부분 다 돌 받더라구요 하... 우와... 하... 야... 이렇게 멋있구나 아까 제가 케이블카에서 봤던 저... 그곳이거든요 진짜 시원하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 약간 토락살이 서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정자가 있어서 하나 놓고 가방을 벗어놓고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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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여기에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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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에 막 뛰어들고 싶은데 운동화에다가 지금 하... 진짜 팬티에다가 하... 하... 뛰어들고 싶다 하... 하... 여기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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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 그냥 바로... 뼈도 못 치고... 어... 이 친구 넘어가네 진짜 위험하긴 하다 야... 사양인들은 고프로는 사양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בשлена народ 오... country 지금 하... 공연 여기 되게 미끄러운데 넘어가려면 여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 한 명도 넘어졌거든요, 엎어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엄청 미끄러워, 여기가 여기가 근데 그래도 아, 비가 엄청 날 겁니다 지금 한 대 나가는 분위기인데 무서우니까 나가려고 지금 이게 어떤 한 곳에서는 이게 확 깊어져서 저보다, 제 키보다 깊은 데가 저쪽 있었거든요 죽을 뻔했어, 순간 그래서 모든 잘못은 분위기 있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쪽은 약간 좀 덜해서 이쪽을 볼까요? 아까 어떤 백인이 여기서 쭈욱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와, 일단 그렇게 지금 아래가 깊을 것 같은데 아, 씨 아, 진짜 바닷물을, 바닷물보다 저는 약간 강물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강이 아무래도 물도 깨끗하고, 소금기도 없고 이렇게 뛰어내렸나보다 하하하하 여기 뛰어내리면 되나봐 근데, 깊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아, 이게 시원하게 시원한데 엄청 시원한 건 아니고 딱 적당하게 시원해요 춥지 않을 정도로 아,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비가 와도 제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 아, 그쵸 앞에는 바다잖아요, 지금 진짜 멋있는 거지 최고죠 오우 하하하하, 쏘레이 하하 하하 아, 씨 저 친구 또 올라가려고 지금 아, 저 차가 더 고요 우와 야, 진짜 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진짜 대단하다 닮음이 좋은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 난 여기가 좋다 그냥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오토바이 트럭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돌아갈까? 여기가 깊은지 안깊은지 모르니까 괜찮나 보다 괜찮네 키다 와 이렇게 빠지는구나 아 내가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 엄청 깊대요 깊어가지고 저 친구도 지금 스탠드 할 수가 없어요 설 수 없을 정도로 깊어가지고 저는 수영도 못하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속 계속 침치게 되니까 깊을 수 밖에 없겠죠 저기 원숭이가 지금 사람들이 먹다 남은거 제 가방이 흰색이거든요? 시작을 열어보려고 하는거야 와 저 가방 들고 갔을 수도 있겠다 여기 앞에 있는 커플은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점프해서 뛰어내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잡아주겠어 커플로 아니고 하하하하 윤호하데 너어 요거 아 깊지 말하면 한참이고싶다 거의 죽는거야 서지도 못할정도 깊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도 올리고 있다 휴흐 크흐 예스님 물살이 갑자기 빨라질 때가 있어요 센 데가 있거든요 어우 방금 깊을 뻔했어 여기도 딸려내려갈 뻔했어 저는 물에 빠져 괜찮은데 이 큐브가 날아가니까 난 해본 수 없는데? 안 기쁜 것 같은데? 안 기쁜 것 같은데? ждal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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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허브 쫓 가벼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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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found a knot so run away so my God so scared. you bring any food with you? sorry? but you bring any food with you? any food? no not at all. when I was swimming, he tried to open my bag. and open and pull this candy so I tried to carry my smartphone. you bring any food with you?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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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no way to go.